저것도 해야 되는데 지하 감옥의 열쇠를 사용해서 발대마르를 만나러 간다 근데 저거 걸리면 잡혀간다며 아씨 무서운데 여기 여기 있는 재료들이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여기 있는 재료들이 찾을 수 있을까요? 아니 이게 감옥에 갇히면 상당히 귀찮단 말이죠 어쩔 수 없지 가보자 어쨌든 가긴 가야 되는 겁니까 바탈은 또 그래 바탈은 또 그래 그리고 바탈은 여기서 가는 거야 어 뭐지? 너는 뭐지? 너는 너무 잘해 너는 너무 잘해 너는 너무 잘해 여기로 가는건가? 호이짜! 안되는데? 요런거 올라가는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겠죠?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 그래서, 너가 왔어 그래서, 너가 왔어 하긴 초반 퀘스트인데 그렇게 좀 빡세게 해놓진 않았겠죠?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아니 왜 몸데게 죽여야 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어느 장단을 맞춰야 되는데 얘네랑 싸워야 되는 거야? 망했는데? 경비방 들어오는데? 역시 걸리면 안되는 거였나? 아니 근데 말만 걸었다고 이러는게 어딨어 하긴 애초에 그런 데를 들어가면 안되는 거였겠지? 어떡하냐? 아 아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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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지? 얘들아 일단 나 힐 좀 해줘봐 젠장 넣어버렸네? 밤에 가야되는건가? 아까도 이거 거슬렸는데 이건 뭐야? 어? 어? 어어? 근데 보통 이런데는 감옥이랑 이어져 있지 않나요? 그냥 하수구네? 넌 얼마나 오래 있었나요? 저는 제가 가장 효과적인 스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라잉? 아 얘구나 일단은 얘네들 병사랑 같은 옷을 입었는데 이러면은 안 걸릴까? 아 아 약간 개잖아 아 누워서 쉬어야? 어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있어 봐 야 근데 나는 그것도 좀 어이가 없는 게 어떻게 알았냐? 아니 아씨 걸리네 여기도 알았어 비켜봐 나갈게 아니 리얼함을 꿈꾼다며 디렉터님 리얼함을 꿈꾸신다면서요 어떻게 자동으로 알고 오냐고 말이 안 되잖아 쓴 오늘 우리의 자체들을 잃어버리지 않나요? 우린 아리즌의 의검에 대해 말하자 생각해보니 그렇게 말하자 이게 뭐지? 경험해 주시옵소서 허허허 차라리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밤까지 시간을 보내봐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싫어서 이러고 있었던 건데 잘 지내줄! 글쎄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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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안타깝다 뭐 할 게 있는데 저거밖에 없어 두 개 드릴게요 이건 뭐야 우차꾼의 수기? 요전에 관문 통행 허가증을 여관에 놓고 와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이 얘기를 다른 우차꾼에게 했더니 무슨 수인의 탈이 유용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바탈은 수인들을 귀하게 여긴 나라라서 허가증 같은 문제도 수인한테는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한다 혹시 모르니 나도 수인 변장을 할 수 있게 준비해둬야겠다 힌트네 바탈을 갈 때는 수인 탈을 준비해두면 허가증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 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아 근데 아까 그 경비병들은 뭐랄까 시스템적으로 왔다기보다는 소리가 들려서 왔다라고도 할 수 있겠구나 너를 왜 따라간데 내가 너 나 어디로 안내할 건데 그니까 거기로 안내하는 거 아니야 그건 했어 왜 이미 한 걸 또 하래 안에 병사들 좀 물리지 그럴 거면 근데 이게 밤에 와도 어차피 걸리는 건 똑같은 거 아님 이 내부에 경비병이 없으면 그건 그거대로 더 웃기잖아 이렇게 상시 주둔하고 있잖아 아이고 진짜 그냥 무조건 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잉 뭐 어떻게 하라고 해야지 싱싱한 편은 없으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얘구나. 뭐죠? 어? 아닌데? 발대마를. 설마 여기가 아닌가? 다른 데서 하는 건가? 그럼 난 죄 없는 사람들만 죽였네? 여기는 어디야? 더 깊숙한 곳이 있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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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흠... 으으으으으음... 이런 곳이 있구나 아니 근데 감옥에 왜 뒷길이 있어? 그건 또 그거대로 골 때리네 아 시신 내다버리는 용인가? 아 그럼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야 말은 돼 아니 그래서 발대마리가 누군데 이 중에 없는데요 선생님이십니까? 아 뭐야 옷 벗으면은 옷 벗으면은 되지 않을까? 너 때문에 사람이 두 명이나 죽었어 아니 뭐 지금 장난치는 건가 나랑? 잠시만요 어라? 아 이게 이 상태야? 그래? 왜 왜 이게 초기화가 됐지? 네 주인님은 난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? 넌 대체 저게 지금 퀘스트가 저걸로 바뀐 거예요? 좀 전에 히스토리로 뭐라고? 어? 아 히스토리에선 못 봐? 아 히스토리에선 못 봐? 아 히스토리에선 못 봐? 오... 아 히스토리에선 못 봐? 뷧 하히스토리에선 못 본 publi 이 무슨 아이콘이지? 모르겠다 씨 자 검색을 잠깐 해볼게요 이건 답이 없네요 아까 거기서 밖으로 나오면 여기 빈민가 구역이 나오고 거기서 어떤 남자애가 연소 퀘스트를 준다는데? 아니 관련 퀘스트를? 너니? 어? 수인도 있네? 잘 만났어! 너의 좋은 것들과 시작할 수 있을까? 그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위험한 세상에 그치만 없는데? 그치만 없네? 그치만 없을까? 여기로 가볼까? 이거 하루가 없는 날이 없네 여기 안 좋아진 않다 집에 가야겠다 집으로 가라기! 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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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치 기억하잖아 자신을 가지고 있잖아 구원의 집? 어? 구원의 집? 전작에도 이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? 폰들 막 이렇게 모여있는 집 같은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어? 만능약? 아 치유약 만능약이 좀 더 귀한데 어? 벌써 좀비 소리가 들리는데요? 저 너머에 몹이 있긴 있다 뭐야 어? 어딘가 밖에서 구원의 집 지하로 이어지는 길이 있나본데 그게 어딘진 모르겠지만 어? 어? 이번 주에 뵙겠습니다.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보고싶은 뵙겠습니다. 지폭질하길 시간대요. 보다 할의 많이 잡을까요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기다려주셔서.. 아, 아레즌, 보이시나요? 한 명의 아이들, 말컴의 이름이예요. 얘가 강한 사람이예요. 이 건물은 아주 옛이야. 저에게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뭔가 쾌를 주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, 진짜 쾌를 주네요. 너가 그렇게 말하자마자. 아이가 줘야 되는 쾌 아냐? 내가 해야 되는 건? 우리 답변을 찾을 수 있을까요? 내가 그곳에 도와줄게, 아레즌. 베라가 뭐 알고 있나봐 베라야 어디로 가야되냐고 앞장서 탐험에 빠져있다 알았어 가자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안내가 끝난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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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이 도망치더라 야 말컴 탐험에 빠져있다 혹시 말컴이라고 아세요 말컴이라고 아세요 짐승여러군 아주 좋네요. 다시 돌아올게요. 좋은 하루, 선생님. 멀컴이 무엇일까요? 멀컴이 어디서 물어볼까요? 아이가 한 명밖에 안 껴있어. 그 눈이 너무 아름다워. 쟤도 아닌가요? 아닌 것 같은데? 용건이야 있는데... 이건 뭐야? 양피지잖아. 누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. 약에 관한 건 구원의 집에 그녀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과거에 바탈에서 군용진통제와 수면약의 연구를... 누구 말하는거야? 이거 말하는거야? 이거봤어. 뭐라는지 모르겄어. 여기 썩은 고기 있던데고. 저 혹시 말콤 아세요? 말콤 아냐고. 말콤 알아? 어? 꼬마이? 어? 지하 탐험원. 리사. 아무도 말하지 않으세요. 리사. 아무도 말하지 않으세요. 지하 어떻게 가는건데. 리사. 도움이 필요한데 니들이 도와줄생각이 없는거같아요. 도움이 필요한데 니들이 도와줄생각이 없는거같아요. 그치? 요 아이콘이 아까부터 되게 신경쓰였단 말이죠. 어? 아니야. 하아... 쟤네 저 안에서 뭐하냐? 아니 불만은 없구요. 지하. 알지? 그럼 제가 전 중에서 두고 가야? 반대쪽에서 걸려있고. 이걸 민다던가는 못하는건가? 아씨 뭐지 대체? 네? 그럼 뭐에요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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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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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제발 아무나 좀 알려줘봐 말컴 도무더기를 치우고 있었다 도무더기를 치우고 있었다 이거맞아? 이곳은 이곳이야 그곳에 있는 곳이야 그곳에 있는 곳이야 아무것도 없지만 우린 흥미로워 그래 어떻게 두면 되겠지 아주 좋네요 다시 돌아올게 아 잠깐만 잠겨있어 네 이거 왠지 될거같은데 됐다 어? 얘가 말컴 얘가 말컴이야? 아 이 퀘스트구나 아 아 내가 해야되는 걔가 이거였어 말컴 어디? 요 위에 아이가 주는 쾌가 아니라 아이를 찾는 쾌였구나 범위가 있네 범위가 있네 범위가 있네 아 우리 다 떠났어? 범위가 범위가 있네 범위가 있네 범위가 있네 정말 놀랄지 정말 놀랄지 너무 많은 책들 이 책들은 이 책들은 필요하다고 제가 물어보는 건 우리는 그 책들은 이 책들은 말컴 말컴 아 하지만 다음 년 말컴은 그럴만하지 이런 들을 찾았는데 이곳은 엄청나긴 하다 그래서 여기로 유인을 하는 거야 아까 그 아저씨를 보금서네 어 네 번째 책인데요 네 번째 책은 좀 그런데 읽을 거면 첫 번째부터 읽어야지 이잉 이잉 1,2,3번 어디감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찝찝해 야 잠깐만 근데 다른 데서 여기로 들어오는 길이 없어요? 이건 너무 끔찍하잖아 그래도 그냥 한번 볼까 물론 전쟁의 상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 양국의 관계가 가장 악화했던 때는 약 40년 전이었다 길어진 기후의 변화가 흉적을 일으켰고 굶주린 국민의 한탄은 이웃 국가를 향한 징후로 바뀌어 퍼져나갔다 양국에 약 수백 명의 병사들이 칼을 맞대었으나 승자는 없었고 서로를 죽이는 것에 무의미함을 함께 깨달았을 뿐이었다 접전이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위령탑이 세워져 있다 참 저게 신기하더라니까 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하던 게 그런 쪽으로 삼국지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쇼군 토타로라든가 그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병사 몇만 명 단위로 굴리는 게 되게 일상이란 말이야 아 물론 쇼군 토타로는 조금 삼국지에 비해 그 스케일이 작긴 했지만 500명 막 1500명 이렇게 어쨌든 근데 제가 나이 먹고 크루세이더 킹즈 3를 처음 해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는 병력 운용 아 운용하는 병력 그 단위가 몇 천명이면 되게 많은 거더라고 그게 좀 많이 신기했어 난 아니 막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온데 어? 병사가 엄청나게 많대 보니까 한 1700명 2000명이야 근데 왜 그릴까 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크루세이더 킹즈 크루세이더 킹즈 같은 경우는 나 찍어보면은 뭐랄까 그 그 시대? 그 무슨 시대지 그게? 중세시대인가? 어쨌든 나라 대 나라 단위로 싸우는게 애초에 별로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그 게임에선 뭐 예를 들어 내가 공작령이야 그럼 옆에 공작이랑 싸우거나 그런 개념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좀 처음에 적응이 안 됐어요 뭐 엄청난 위기처럼 연출을 해놨는데 병사는 저거밖에 안 나온다고? 같은 느낌? 물론 저기 병사가 그거밖에 없었던 것만큼 나도 병사가 그거밖에 없어서 빡세긴 빡세더라 어? 이거 어디다 쓰는거지? 저 화약통을 왜 줬을까? 아 이게 또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흠 아 여긴 거기잖아 나가자 아니 됐어 됐어 안내 안내 줘도 돼 어어 저기다 저기다 나 방금 되게 쓸데없이 시간 날린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와 벌써 날이 밝았어요? 아이고 내리쏘 여기부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 그러니깐 이거 안열었지? 기상의 가로약 하나 준다고? 뭐야? 누가 잠궜어? 네 오오! 나 외국에 가르치다 따라 나오십시오 쟤네 신체 안 치워도 되겠지? 잘 오고는 있니? 왜 안 보여? 군뱅이 살맞으셨나? 아 오랜 감옥 생활로 나오세요 눈 조심하시고 눈 조심하시고 바깥 인데요? 이 정도면? 아니 이게 너 정말 자리에 말은 내가 그 공간을 이러면 깬거지? 아니 베른트는 뭐 이런 퀘스트를 줘가지고 또 사람 귀찮게 된거지 베른트에게 보고한다 근데 그러면은 법무관 아저씨 만나러 갈 때마다 난 계속 일해야 돼? 이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있어봐 너무 귀찮은데? 이 기회에 관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너무 먼데요? 쟤가 알아서 여기까지 왔겠지 없는데 아직 안 왔단 말이야? 아니 그렇게 책 좋아하는 것처럼 말하더니 패션이었어? 어 아니네 왔네 야 그새 옷도 갈아입었어 왕립 도서관이요? 왕립 도서관이요? 도서관이요? 하지만 제가 듣고있지만 그가 입을 때가 입을 때가 입을 때가 그가 말할 수 있어야 돼? 그가 말할 수 있어야 돼? 아 근데 잠입은 내 스타일에 안맞아가지구 아니 엄밀히 말하면 좋아하는 하는데 드럽게 못해서 지금도 따지고 보면은 잠입 퀘스트인데 조졌잖아 아 따라와 자 그럼 일단은 저거는 연달아서 하면 내가 상당히 피곤할테니까 그거 말고 메르베 갔다오자